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그대로 총평이 나왔는지 한번 비교 검토해보시고 지금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신 이 지역을 시대에서 골게 고른 것은 으이짜, 불꽃 모양이네, 불꽃 모양 표면에 새끼 줄무늬, 굵은 새끼 줄무늬, 이걸 조몬이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한다. 이 지역은 조몬 문화가 있었던 일본 지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골라보세요. 1번 못 고르는 사람 없죠? 정답 5번입니다. 그냥 끝! 끝이에요. 자, 볼게. 나 지역, 황어강, 하류 지역이야. 가부터 볼까? 가, 허무두 문화 허무하죠? 아니, 미안해요. 나, 여기는 뭔데? 다원코 여기는 홍산문화 여기다가 여기가 한반도 만주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정답 5번 1번 문제 보세요. 정답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1번 문제는 선사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1번 끝! 다음 2번 갑시다. 가나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자, 가나 국가의 대외관계입니다. 볼게. 가, 은, 은, 과거의 북면관만 있었다. 그래서 연주와 운주 등 연은 16주라고 하죠. 연, 운, 16주. 연은 16주를 획득을 했대. 여기서 또 물어보고 싶잖아. 연표특강 하는 중이니까. 연은 16주 획득이 몇 년인데? 936년. 936년인데. 어쨌든 연은 16주를 얻고 나서 당의 지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삼성육부 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당의 지도로서 한족을, 한족을 위무하여 따르게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면에 관제를 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면관과 남면관이 있어. 원래는 북면관만 있었는데. 연은 16주를 차지하니까 한족과 같이 살아. 안 맞아. 아, 얘네 안 맞아. 아, 진짜 안 맞는다. 우리. 야, 따로따로 하자. 북면관 따로, 남면관 따로. 이건 어디야? 가는 거란족이야. 가, 거란. 그쵸? 다음, 나. 나가 나오죠. 군대 조직의 숫자와 관련해 처음에는 정해진 제도가 없었는데 나의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 300호를 모국으로 했고요. 10개의 모국을 맹한으로 삼았다. 라고 했어. 300호가 1모국. 1모국 10개를 모으면 이제 1맹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맹한은 3000호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후에 주변 부족이 항복해오자. 맹한과 모국의 명칭을 각각 수령해서 주민을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여진족과 관련된 이야기. 거란과 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가를 볼게요.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나? 맞는 얘기죠. 926년. 우리나라에 발해를 거란족이 멸망시켰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자,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다. 이거는 가가 아니고 어디야? 몽골제국. 호라즘 정복 나왔으니까 이거 누군데? 칭기스칸. 칭, 칭, 칭기스칸. 큰일 났네. 이거 편집해야 돼? 자, 칭기스칸. 다음. 4번. 외화연합해서 백강전투에 참여했다. 이거는 나가 아니고 외랑 연합한 거잖아. 그렇죠? 외랑 연합한 거니까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백제랑 외의 연합군이 신라랑 당나라 연합군이랑 싸웠던 게 백강전투죠. 몇 년? 663년. 좋아. 4번. 무로마치 막부야. 무로마치 막부와 조건과 채폭관계 맺었대요. 아니, 무로마치 막부랑 조책관계래. 무로마치야. 나가 아니고 뭐야? 명나라죠. 명나라. 일본의 조건과 채폭관계 딱 4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1, 3, 5, 15세기. 여긴 15세기 얘기하는 거야. 5번. 가와 나는 송과 형제관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아니, 형제관계를 맺은 건 뭔데요? 이게 전연의 맹이죠. 이 전연의 맹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맞는데 나는 아니지.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됐는가? 거란과 여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